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14일 월요일 마감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0.09% 강보압 코스닥은 0.63%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쌍글이 매도 나왔구요. 코스닥 외국인 매도 기관은 매수해준 상황 외국인은 현섬을 동시 매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중증 악화율 70% 이상 감소한다. 자 레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타이어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다가 자 차 타이어 부품 업계 덮친 해운대란 해운 운임도 끙충 뛰고 컨테이너나 성박 확보 상당히 어렵다. 돈 더 준다 해도 어렵다. 컨테이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냥 본격적으로 전광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LG전자가 전기전자 중에서는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LG전자는 3.9%대 추세 다시 복귀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권력이고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자동차 오늘 조금 추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조금 추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한국타이어 그리고 한국의 컴퍼니 금호타이어 이런 타이어 개통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카카오 5%대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조선건설 조금 추춤거리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셀티룬 셀티룬 헬스케어 셀티룬 제약 5% 12% 인근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닥트케이가 셀티룬 삼행제는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권력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퍼펙트하죠. 시젠도 오늘 5%대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하이브 그리고 YG 엔트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대로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상당히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엘지화학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했고요. SK IE 테크놀리지는요. 저는 10% 급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ETF에서 포트 비중 조절한다고 정가권에 꽉 크게 끌어당기던 부분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매물도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LNF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 많은데요. 탁트케인 SK이노베이션 관심있다 그랬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C LNF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쪽으로 가서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죠. 자 전기전자 섹터 중에서는 삼성전자 아직 거꾸러져 있고요. SK하이닉스 반등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가 가장 낫다 그랬습니다. LG전자 이 평생 다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계 매수세 상당히 기관외국인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양호.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30만6천원에서 매도견 드린 이후에 여기 인근 27만원 인근에서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견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하락 추가 강하게 하기보다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만 돌파하고 난 다음 돌파한다면 13만3천원 14만원권까지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정도의 수익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2.8%로 초강력 양봉 세우면서 거래량 세우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쇼커브링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이피모간이 누굽니까? 셀트리온 목표치를 19만원대로 제시한 애들 아닙니까? 제이피모간 놀래서 매도했던 부분 쇼커브링 들어온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강하게 한 번 더 치우고 가죠. 쇼커브링 더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심풍제약은 며칠 강하게 반등했다가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국면 자 시젠도 단기 바닥을 어느정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시젠 보시면요. 앞전에 직전 저점들 여기는 좀 지키는 모습이네요. 6만원때는 조금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6만원 6만원 자 만약에 한 번만 더 6만원권으로 오면요. 한 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잘 안 깨거든요. 하지만 크게 하락추세 전환 시도하다가 크게 무너진 바 어떻게 할지는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수젠택과 같은 진단키트 섹터도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5G도 관심있게 보자 그랬거든요. 아침에 RFHIC도 매수의견도 드렸는데요. 양호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말씀드렸고 추천가격 위에 있습니다. 셀트리는 헬스케어도 아침에 추천 딱 하자마자 올라간 거거든요. 그 이전에 12만원대 추천도 했습니다만 오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정호파 아리님 아침에 살 수 있다. 여기 들었죠. 올라갑니다. I'm Dr. K. 아이야 셀트리는 삼행제 누구보다 전략 퍼펙트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자부심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오늘 비교적 양호합니다. 하이브, JYP, YG엔터. YG엔터도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소개했던 종목 아닙니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정거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하는 거 지극히 당연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농심도 잘 봐라 그랬거든요. 요 레기 형이 여기 여기 이런 데서 농심 잘 봐라.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 하더니 안 하더니 날라가네. 날라갑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한 명 왔습니다. SK텔레콤 어떤가요? 이제 삼성전자 던졌습니다. SK텔레콤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SK텔레콤 조금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분할로 한다면 이렇게 분할로 매수한다면 모르겠으나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사람 붙잡고 제가 다시 와봐라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 잠깐 딱 한 다음에 농심을 사세요. 딱 그랬습니다. 농심을 사세요. 그냥 날라갔습니다. 아마 오늘 농심 사라 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말하자마자 올라갔으니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그죠?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말하자마자 날라갔거든. 와 라고 하겠죠. 자 이란 부분들이 상승 초입이에요. 뭐 이렇게 된 게 뭐였다? 예를 계속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신세계와 같은 종목들 이런 상황들 거치고 난 다음에 날라갔다. 그죠? 농심 잘 봐라. 농심 잘 봐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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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SK케미칼도 여기만 딱 올라타면 여기만 딱 올라타면 이제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딱 생각하거든요. SK케미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화장품 면세점 관련 제도 조금 조정받았는데 다시 돌아설 조짐 보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자 한국전력 시젠 이런 종목 아 CS윈드 이런 종목들 관심 있습니다. 자 CS윈드 이거 그냥 놓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다 한 이후에 자꾸자꾸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풀빵되어 있기 때문에 CS윈드 관심 있다 하니까 잘 안 빠지잖아. 그죠? 한국전력 관심 있다 관심 있다 잘 안 빠져요. 관심 있다 한 종목들 잘 살펴봐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주 기운 좋은 상승 보여줬고 추가 상승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뭐처럼? 심풍제약처럼 심풍제약처럼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하면요. 놀래가지고 셔커브링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권력이고 제법 많이 쉬었습니다. 제법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죠? 가격적 메리트가 어느 정도 발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간다면 아주 양호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요. 자 광고 잠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3 플러스 1 세일 한다 그랬습니다. 실전 투자대 입상자입니다. 풀타임 6시간 반 동안 리딩하고 있고요. 즉각적인 즉각적인 대응을 여러분들께 시그널로 제시하니까요. 이번 세일 기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도 살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원으로 합류하셔서 필살기도 배워가시고 즉각적인 대응 맞춰서 한번 잘 하시면 큰돈돈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살표 있죠. 방송 링크에 보면요. 카페 링크 걸려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가입 안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박두키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박두키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